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나이키 SB 덩크로우 프로 크레이터입니다.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나이키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브트 제로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온 신발이고요. 무브트 제로 캠페인은 탄소음이 쓰레기를 줄이자는 환경 캠페인으로서 이 신발은 일반적인 나이키 SB 제품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. 이 신발은 재활용 소재가 일부 사용됐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차이점은 못 느끼겠고요. 눈에 띄는 가장 큰 특징은 티치로 된 스우시입니다. 이 스티치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디자인은 살렸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스티치로 들어간 목적은 소재를 줄임으로써 나중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이 신발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데까지는 살리고 빼도 되는 것은 다 과감히 빼버린 신발입니다. 지금 이 앞부분을 보시면,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SB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록하게 형태를 잡고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. 좀 납작한데 어떻게 보면 주저앉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유는 이 안에 들어가는 충전재가 일반적인 SB 제품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. 그 소재 자체도 좀 과감히 빼버렸고요. 혀 부분도 다른 SB 제품에 비해서는 빵빵하지가 않습니다. 이 부분에서도 소재를 약간 줄였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 안쪽에 패딩 부분도 일반적인 SB 제품보다는 좀 덜 빵빵한 느낌입니다. 소재가 약간 좀 빠진 느낌이고요. 다른 신발들하고 좀 차이점이자 좀 문제점이라고 보는 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만졌을 때 딱딱하거든요. 다른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발들이 이 부분이 약간 패딩이 들어가서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되는 게 상처가 나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되거든요. 보통 패딩이 조금 들어가고 그런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의 패딩도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. 이 부분이 패딩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딱딱하니 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레이 컬러라서 코디하기에는 무난한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크게 나쁜 제품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목에 닿는 이 마감 부분이 일반적인 신발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 활동적이시거나 아니면 양말 안 신으시는 분들은 신발을 구매 안 하시는 게 왜냐하면 신다 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불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. 그리고 디테일한 영상은 따로 올려 놓았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